이제 재학생 여러분들은 처음 보는 모의고사죠 근데 이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몇 가지만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육청 시험만 하더라도 평가원 이제 앞으로 치르게 될 6월하고 9월 평가원에 비해서 난도도 낮고요 그 다음에 출제하는 방식도 조금 다릅니다 문제의 밀도가 훨씬 떨어지고요 아무래도 문제를 출제하는 데 들이는 공도 확실히 떨어지죠 여러분들이 잘 보면 좋으나 못 봤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 여러분들이 걱정할 건 뭐냐면은 한 번 틀린 거 있잖아요 그 틀린 것을 정말 재밌게 여러분들이 하 근데 틀렸구나 내 이게 내 문제였구나 그래서 그거를 선생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루틴이잖아 그래서 오답 노트를 사셔서 거기다가 한 페이지에 나 같으면 그렇게 할 거야 태그를 달아 3월 모평 그리고 몇 번 문항 내가 여기서 깨달은 거를 일기 쓰듯이 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해설할 때도 그렇게 해설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디 지금 뭐 나 이거 점수 안 나왔어 아우 나 이거 메가 인강 나한테 안 맞나 봐 뭐 이러고 또 야 이렇게 하지 말고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꾸준히 하셔야 돼요 이 친구들이 착각하는 게 몰아서 하는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한 달 동안 쉬다가 하루에 한 달치 운동량을 몰아서 한다면 그게 좋은 운동 효과가 나타날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죠 꾸준히 해야 됩니다 선생님도 매일 스쿼트를 하거든요 아침에 30개 정도 하는데도 허벅지가 단단합니다 벌써 그럼 매일 하니까 그냥 힘들어 근데도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한 20번 한 다음에 바로 들어가요 일어나자마자 합니다 침대에서 나오자마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이 해설 강의는 선생님의 커리를 따라왔다는 전제로 설명을 하는 것이니 부디 커리를 안 들은 친구들은 들으실 때 저게 무슨 말이지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은 선생님이 여러분들 시간 때문에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커리를 따라왔다는 전제로 해설할 테니까 그거는 좀 여러분들이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번에 쌍지만 보면 한지는 3월 모평치고는 제법 어려웠고요 세지는 3월 모평치고는 좀 쉬웠습니다 내가 그랬잖아 세지는 한지 낸 다음에 지쳐가지고 내는 거야 이거 세지 선택한 친구들이 굉장히 꿀과목인 것을 또 한 번 느꼈을 겁니다 들어가보죠 벌써 문제가 이렇게 봐도 굉장히 뭔가 좀 여백이 많잖아 내용도 없어요 별로 우리 이제 이게 우리가 잘 아는 뭡니까 알이드리시 이슬람교라고 했잖아요 이슬람교 이 글자가 보이나요 이슬람교라는 거 이슬람교 그러니까 이슬람교는 제1의 성지인 메카가 어디 있습니까 서남아시아 그죠 근데 이제 지금의 동서남북 방위로 하면은 메카가 조금 아래 보인대요 그래서 제1의 성지를 좀 더 높은 데 두고자 남북의 방위를 지금과 다르게 바꾼 것이죠 그래서 지도의 위쪽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남쪽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알이드리시 지도 말하는 거지 그 다음에 종교적 세계관이 반영됐다 이건 이슬람교고 이거 가운데 예루살렘 있는 것은 이제 크리스트교 제1의 성지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뭐 티오 지도에서 기반한 마파 문디라고 하는 중세의 세계지도로 이거 이제 크리스트교 세계관이라고 봐야죠 그 다음에 이것은 여러분이 너무 이거 딱 봐도 한자 보이죠 지구, 후도라고 써있네요 지구 전후도 김정호와 최양기가 만든 것으로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가 보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이 표현이 된 거죠 이거 둘은 이제 종교적 세계관 얘는 지도의 이제 동쪽이 지도의 위쪽이 현재의 동쪽인 것이고요 뭐 그런 것들이 초점이 됩니다 자기가 틀렸다면은 뭐에서 틀렸는지를 꼭 적으세요 그냥 선생님이 들으라니까 들어야지 이런 의무감으로 하지 말고 아 저기서 뭐 하나 건질 거 없을까 막 이런 생각으로 알았지? 응 응 응 응 응